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도해를 올려놓기만 했는데요 유튜브에 좀 풀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 가지고 이거 좀 오늘 풀어 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게요 홍익대동 자타부리 왜 우리가 둘이 아니라는 건가 하나라는 건가 이 그림이고요 유식학 기반으로 했어요 불교 유식설 기반으로 해서 설명했습니다 유식학이 이런 거 설명하는데 좋아서 만법 유식 모든 존재는 다 유식이다 의식의 작용이다 여러분 복공공부에 그리고 구공공부에 조금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요 이게 우리 마음의 구조라면 이렇게 와닿으세요 만법 유식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자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각각의 자성 가지고 논쟁이 많은데요 자성이 있네 없네 중간파 유식파 다 그냥 어떤 특징이에요 그 사물의 어떤 본질이죠 어떤 나름의 각자 고유의 본질 이건 펜이면 펜으로서의 자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 컵 이건 컵으로서 자성이 있는 거죠 이 각각 컵은 컵 펜은 펜답게 각자 자기 본질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죠 이런 본질이 있는 모든 존재들을 법 이라고 합니다 마음법 법 법이 법칙이에요 법칙 일정한 자기 나름의 법칙들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 나름의 법칙 자성 이라고 합니다 마음법 유식 이런 마음법이 있는데 마음법이 유식이다 모든 존재가 다 의식 작용이다 우리 의식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전체가 우리 의식이죠 마음법이 모두 우리 의식의 작용이다 이렇게 일단 크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즉 일체 유심조랑 같은 뜻이에요 일체 법이 의식이다 하는 건 유심 마음이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의식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 육식 표면의식이 아니고요 칠식, 팔식, 구식 이렇게 설정해 볼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심오한 의식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심오한 의식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체가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내 마음 그려놓은 겁니다 내 마음 그려놓은 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기 다 들어있죠 제가 이렇게도 그려요 일체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진여, 진여와 팔식이 가장 근본자리면 진여 팔식을 근본으로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죠? 육바람이 또 되고 육근, 육근작용이 나다 여기서 지금 안이, 비, 설, 신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이, 비, 설, 신, 의 의가 마음이죠? 오감과 마음, 오감과 생각, 감정 생각, 감정, 오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나죠 생각, 감정, 오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나다 생각, 감정, 오감 이 전체가 뭐예요? 법이에요 일체법, 일체법이다 이 그림만 이해하셔도 다시 끝나요 그리고 또 다른, 유식학적으로도 우리가 분석해보면 훨씬 재밌습니다 유식학도 공부하고 불교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법공에 대해서도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오늘 얘기 들으시면 자, 이게 육근 육근을 여기서는 이제 육근으로 분석 안 하고 유식학적으로는 어떻게 했죠? 색성향 미척법, 오식이죠 그럼 오감이죠 자, 이 육근을, 여기 오식을 일단 따로 빼고 여기 의식, 의에 해당되는 건 뭐죠? 여기서 육식 이렇게 해서 육근이죠 이렇게 해서 육근작용이 되는데 육근작용이 되는데 육식은 우리 현재의 의식이잖아요 현재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오식이라는 건 오감의 영역 어떠세요? 뭐 여기는 우리가 알만한 거죠 오식과 육식 이렇게 이것만 이해하셔도 일단 색성향 미척 자, 그러니까 이 오식이라는 게 이겁니다 자, 여기서 안식이 출동합니다 색을 바꿔볼게요 안식이 출동해요 우리 이 육근이라는 거는 왜 배후에 있냐면 이 전체에서 들어온 오감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오감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오감에서 온 정보들을 종합해가지고 종합하는 자리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으로 이건 기분이 좋든 나쁘다 이거는 뭐다? 분별도 하고요 개념화시켜서 분별 이름 붙여가지고 분별하는 게 생각의 작용이죠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처음 오감으로 들어올 때는 자, 안식, 안식이 출동합니다 소리를 듣는 건 이식 청각 안식, 이식 이렇게 하면 또 이해하시기 어려우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출동합니다 이게 오감이죠 오감이 이제 오식이에요 식이라는 거는 식별한다는 겁니다 식별 그러니까 정확히 식별 작용에는 오식에는요 단순히 오감의 재료만 지금 색깔을 받아들이고 소리, 냄새, 맛, 촉감을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식별이니까요 그거를 이 정보를 딱 가공해가지고 우리 뇌에서 뇌에서 일어난 일이죠 뇌에서 가공해가지고 컵이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걸요 시각 정보, 후각 정보, 청각 정보 다 종합해서 뇌에서 재구성해서 뇌에서 홀로그램을 펼쳐가지고 지금 내 눈앞에 이런 향과 맛이 나는 물을 담은 컵이 존재한다 이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서양 철학도 예전에는 바깥에 절대적으로 사물이 있다고 믿고 살다가 칸트 때 오면서 코페르노시쿠스적 전환이라고 그러죠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정도의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깥에 사물의 인과성 시간 공간과 인과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 같다 사물을 받아들일 때 보세요 이 오감 정보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의 형식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게 칸트 철학과 쇼펜하우 철학 그 뒤에 나오는 근대 철학에서 아주 유식학이 그대로 구현된 학문들이 나타났어요 특히 쇼펜하우 가면요 오파니샤드 이런 불교적 일체 유심론을 좋아해가지고요 불교적인 것도 있고 힌두교적인 것까지 불교까지도 얘기해요 불상도 막 가지고 있고요 쇼펜하우 푸들 키우든케가 이름이 아트만이고요 그래서 이미 인도인들은 내가 말한 철학을 이미 말하고 있었다 다만 내가 정밀하다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한 건 나다 근데 칸트가 선구적 작업을 이뤘다 왜냐하면 쇼펜하우 가면 모든 세계의 존재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쇼펜하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표상 내 마음에 존재하는 여러분 마음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표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표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인도에서는 법이라고 해요 내 마음에 나타난 모든 특정 자성을 지닌 독특한 각자의 특성을 지닌 존재들 여러분 지금 눈뜨고 보이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것 냄새 맡아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것들은 불교적으로는 법 다르마라고 하고요 서양 철학에서는 표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 현상에서 나타난 표상이에요 그래서 이 표상과 법이라는 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표상 하나를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인식하려면요 칸트 쇼펜하우어적으로 말하면 이 오감에서 시공을 가지고 이해를 해요 오감 정보를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마음에 들어와서 컵이 그대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컵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컵, 오늘 담긴 컵에서 받은 모든 오감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시간의 형식 속에서 시간이 흐른다는 걸 우리 마음 속에서 헤아리면서 일정 공간 감각을 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이걸 가지고 또 연속된 시간 속에서 파악하고 있고요 우리는 사물을 특정 위치, 동서남북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파악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미래의 시간성, 동서남북의 공간성을 가지고 우리는 사물을 식별해가지고 색깔, 소리, 냄새, 맛 등을 합친다 그래서 오식이라고 할 때는 오감이라고 할 때보다 오식이라고 할 때는요 오감에서 받은 재료를 가공해서 식별해가지고 인과성까지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공간 안에서 하나 더 추가 이렇게 시간 공간 안에서 식별한다는 거는요 시간 공간 안에서 받아들인 오감 정보를 시공 안에서 이미 가공해가지고 받아들이고요 여기다가 식별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무엇까지 더 추가되느냐 플러스 인과성 인과관계 속에서 파악해요 내가 이런 원인에서 손에 힘을 주니 컵이 들어 올려지네 하는 이 인과관계도 여러분 의식에서 판단하는 바깥 사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러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컵이 등장했다는 건 법이에요 표상이고 여러 마음 안에 나타난 하나의 상이고 불교적으로 상이죠 상이고 법이다 일정 특정 자기 자성을 지니고 있어요 물은 물대로 자성을 지니고 있고 컵은 컵대로 자기 성질을 지니고 본질을 지니고 최선을 다해서 본질을 구현하고 있어요 이게 그대로 진리가 놔둔 거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진리니까 진리의 작용이니까 진리의 어느 한 로고스 어느 하나의 다르마가 구현된 겁니다 우주에 있는 무한한 다르마 중에 일부가 구현된 거예요 자기 색깔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파악하는데 그냥 우리는 보고 소리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본 거죠 이 정보가 딱 우리 뇌에서 종합돼서 이 뇌라는 수단을 써서 종합된 거예요 정신이 하는 거예요 유식학이니까 뇌라는 것도 내 몸이라고 느끼지만 이 내 몸이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바깥 사물과 의식 중간 단계에 있는 거지 이건 내 몸 갖고 내 의식의 영향을 바로 받지만 동시에 이것 또한 객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색상향 미촉으로 판단된단 말이에요 내 몸뚱이 자체가 이것도 하나의 법이고 객관이고 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육식이 볼 때는 이것 또한 다 표상들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생각을 일으키고 울고 웃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고 보면 이것도 표상들입니다 마음 안에 또 법이 돼요 이거 생각은 뭔가 언어적인 표상이 되고요 감정은 정서적인 표상이 돼요 지금 유식학 플러스 칸트 쇼펜하우까지 제가 섞어서 하는 거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더 법공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없게 해드릴 테니까 일단 보세요 체험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개념들이 이렇게 지금 만약에 표상을 셋으로 나누면요 언어적 표상 정서적 표상 그리고 지금 이 시공 속에서 파악된 이 오감의 재료들 이 오감의 재료들 이 재료에다가 인과성을 부여해요 이 오식이 인과성을 부여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세계가 펼쳐져요 이때 인과성까지 부여된 이 오감 정보가 인과성까지 부여된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감각적 표상 세 가지 표상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 이거 말고 뭐 있어요? 오감으로 감각된 거 감각되지만 뇌에서 재구성된다고 그랬죠 재구성될 때 인과성이 부여돼요 연결 속에서 인과 흐름 속에서 파악해요 사물을 시간 공간 안에서 인과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참나 상태에서 참나 상태에서 한 생각이 딱 일어날 때 시간성 여러분 깊은 잠 잘 때 시간성, 공간성, 인과성이 있어요? 없죠? 한 생각 딱 일어날 때 어때요? 시간성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합니다 사물을 나 자신조차도 사물과 나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합니다 내 몸뚱이까지 해가지고 내 마음, 내 몸뚱이 이 모두가 언어적 표상 감각적 표상 정서적 표상이라는 게요 이 표상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시간이 작동해요 그 다음에 공간 나 여기 지금 어디 있는지 인식이 됩니다 시공 속에서 내 육신이 어디 있는지 위치가 지어지고 인과성 내가 지금 자고 있구나 자다 깼구나 인과성 인과성 속에서 파악해요 사물을 어느 한 점으로 보잖아요 연결 속에서 보기 때문에 다양성과 시간은 변화성을 주고 공간은 다양성을 줍니다 여기냐 여기냐 저기냐 다양해지죠 나와 남이 생겨나요 시공 속에서 또 생겨나는 게 뭐예요? 인과성만이 아니라 이원성 이렇게 막 쓰다 보면 안 돼요 바깥에다 써볼게요 인과성 시간성 시간성 이건 이것대로 한번 남바링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시공이 생기면요 인과성이 또 세 번째 생긴다 하면 네 번째로 이원성까지 해 줄게요 이원성이 네 번째 생긴다는 게 아니라 시공간 그리고 인과성 이원성이 펼쳐집니다 벌써 시간 공간 하면 이원성이 세 개예요 이미 이미 이원성이다 그래서 이건 지금 순서로 남바링 한 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 딱 느끼기를 시간과 공간을 같이 느끼고요 이 중에도 시간이 공간은 다 안 느껴져도 시간은 느낀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철학자들마다 시간을 더 본질로 봅니다 그런데 칸트도 그랬고요 시공이 같이 나타난다 일단 이렇게 아시자고요 그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차이니까 시간 공간이 나타나고 내 몸뚱이를 인과성 속에서 파악하고 이원성 속에서 네 몸뚱이 내 몸뚱이 갈라서 봅니다 이게 우리가 한 의식 한 생각이 일어날 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참나 상태에서 이 일체가 의식의 작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명상에 들었다 나올 때 깊은 잠에서 나올 때 한 생각이 딱 일어날 때 시간성 즉 시간의 흐름 공간성 여기냐 저기냐 그리고 이원성 나와 남 내 몸뚱이 남의 몸뚱이 인과성 왜 여기 내가 있지 어떤 인과 속에 내가 있지 어제 어떻게 잤구나 아 내가 명상에 들어갔었지 명상에 들어갔다 나왔구나 이렇게 인과성이 펼쳐집니다 그럼 카르마가 딱 붙어요 뭐 해야지 하고 시공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카르마의 작용이 업력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명상 상태에서는 카르마에서 지금 열외에 있었죠 다시 카르마에 온 걸 환영해 줍니다 업의 세계에 온 걸 확 끌고 갑니다 이렇게 굴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럼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육식이 이걸 가지고 판단해요 언어적 표상 이거 법들이에요 법들인데 제가 왜 이걸 이런 표현을 쓰느냐 서양 철학과도 만나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언어적 표상 감각적 표상 정서적 표상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언어나 이 정서적 표상은요 형체가 없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붙일 수 있으니까 감각적 표상은 색깔이 있죠 그래서 12연기 중에 명과 색 이름과 색깔이게요 이게 두 개로만 구분하면 추상적인 표상이고 이거는 경험적 표상이죠 감각적 표상이라고 계속 할게요 추상적 표상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언어적이냐 정서적이냐 형체는 없으니까 이름은 있지만 그래서 불교에서 명색 그러면 모든 법을 아우르는 겁니다 일체법을 다르게 표현하면 명색 두 마디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이름과 색깔이 등장한다 이게 육식과 오식이 일으키는 작용입니다 여기까지 어떠세요? 한번 벌려봤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 오식은 오감이다 오감 플러스 뭔가 식이다 보니까 식별의 의미를 좀 더 추가해서 이해하시라 오감의 정보를 식별해 낸다는 점에 좀 강조를 두시라 식별이라는 뜻이니까요 육식은 뭘 식별하느냐 이 오감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안에 이걸 가지고 법 이 의식은요 육식은 법 이 오감 색깔로 소리로 냄새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을 종합해가지고요 하나의 지금 현실을 재구성하고 뇌에서 재구성하고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색깔, 소리, 냄새, 각각 안식은 색깔, 이식은 소리 각자 자기 맡은 게 있죠? 하나씩 그러면 이 의식은 뭘 맡았을까요? 법을 맡았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자성이에요 법칙이고 자 즉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요 그 보고들 보세요 이 컵 지금 보이시죠? 이 소리 들리시죠? 나머지 정보들도 다 같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갑자기 나타나서 홀로그램으로 떴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서 떴어요 자 오감들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걸 우리 마음 안에 띄워놓는 거는 오감이 하는 일이고 어떤 인과성 속에서 흐름 속에서 파악이 돼요 인과성이란 게 제가 손 놓으면 이거 엎어지겠죠 원인과 결과 손을 힘을 주니까 들어올려줬죠 원인과 결과 다 원인과 결과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상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 법들 간에 적용되는 공식은요 이걸 연기법이라고 연기법밖에 없어요 연기법 이거를 쇼펜하우는 충족이율 이거 하나면 모든 표상들 간의 법칙은 이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표상과 표상은 이것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이거의 변형이다 충족이율이 이 표상이 있으려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이거랑 똑같아요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고 이게 연기법이죠 그래서 불교랑 지금 쇼펜하우 서양철학이랑 비교해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표상들 간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연기법이다 그래서 유식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게요 유식학에서는 유식학에서는 저 연기법을 의타 한 번 보시면 경기 일으키고 그러시지 않죠 의타기성이라고 그래요 다른 것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성질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혼자 힘으로는 못 있어요 반드시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해요 모든 표상들 간에 모든 만법들 간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 공식은요 여러분 세계에서 파악되는 기본 공식은 인과법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이것입니다 제가 힘을 줘서 올라가는 거고 힘을 빼니까 내려가는 거에요 어떠세요? 철학 수업 시간입니다 유식학 베이스로 칸트나 쇼페나워 철학까지 좀 곁들여서 이렇게 이해해야 법공 이해가 우리가 살아가는 법공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현상계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표상이란 말이에요 표상 정신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표상이잖아요 다 일정 자성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다 표상이라고요 어떤 생각 하나 한 것도 언어적 표상 왜?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희노애락도 기쁨의 특성이 슬픔의 특성과 다르죠 여러분 감정이 지금 어떤 특성을 구현하고 있죠? 어떤 법칙을 구현하고 있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도 법이에요 생각도 법이고 감정도 법이고 바깥에 있는 물질도 법이고 내 마음도 법이고 물질도 법인 거예요 그래서 육군 자체가 법이에요 그래서 일체법이에요 일체법이 사양철학식으로 말하면 일체 표상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표상들 간에 가장 기본 룰은 뭐라고요? 사양에서는 충족이유율 동양에서는 연기법 유식학에서는 의타기성 다른 것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성질 이게 연기법이에요 이 유식의 세계 7식, 6식, 8식이 나누는 것 자체가 유식학이잖아요 유식학에서 존재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부분이에요 가운데 부분 이 가운데 부분에서 7식, 6식, 5식의 세계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의 베이스가 되어주는 게 그 경험의 근본이 되어주는 게 8식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식이 사실은 신의 세계죠 보통 철학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세계 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 지금 눈앞에 펼쳐지게 해주고 전지전능하게 작용해주고 있어요 전지전능한 작용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대화를 나눕니까 제가 말한다고 여러분이 듣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죠? 인과법이 계속 적용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죠? 이게 신 때문에 그래요 신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같으면 신을 보통 밖에다 설정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정하죠? 내 의식의 근본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8식이 거의 다른 종교나 철학에 신 작용을 하고 있다 모든 카르마 업보 관리를 누가 해줘요? 8식이요 8식이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업을 품고 있어요 다 저장해서 갖고 있다가 이거 다 감안해서 중앙 서버죠 지방 서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은 업들은 다 여러분 내면의 의식에서 관리되죠 지방 서버라면 중앙 서버 데이터와 이렇게 데이터의 정합성이라고 하셨는데 산변님이 데이터의 정합성을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로 불러가고 있다 모든 존재들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지은 업들은 중앙 서버 하나의 중앙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 역할을 누가 해주냐 8식이에요 그래서 이 8식은 불가지예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자 보세요 7식이 에고거든요 여러분 에고의식 에고의식이 여기서 나와요 7식에서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6식 여기 단절이 있습니다 여기 6식 너머는요 요즘 말로 잠재의식의 세계 불교에서는요 이 5식 6식을 뭐라고 하냐면 표면심이라고 그래요 표면심 표면에 마음 이 7식과 8식을 뭐라고 하냐면 두 개를 심층심 저 깊이 심층 저 내면에 있는 마음 그러니까 의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예요 여러분 의식 못하고 7식이 계속해서 에고에 집착하는 걸 여러분 의식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의 세계에서는 나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나와 남을 갈라보고 내가 최고야라고 판단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7식에서 7식이 아집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7식이 모든 무지의 근원이기도 해요 법집이라는 건 무지거든요 이런 모든 법에 대해서 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법집은 그래서 법이 사실은 이 컵 하나도 여러분 여러분 의식 안에서 이 컵이 지금 인과성을 가지고 시공의 형식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언어적 표상으로 컵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정서적 표상으로 난 이 색깔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 컵 모양이 이뻐 안 이뻐 지금 쾌 불쾌 좋아 안 좋아 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전체가 여러분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 이 존재들이 내 의식 밖에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과 별도로 이 컵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내가 컵 앞 만든 것도 아닌데 이 재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데 왜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체의 유심 마음법 유식 여러분 마음 안에 나타났잖아요 특정 자성을 지니고 나타났잖아요 이 묘한 얘기죠 우리 의식 안에서 지금 모든 걸 해결하자는 철학입니다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저 우주 끝까지 가봤자 내 마음밖에 못 봐요 나는 내 마음밖에 못 봐요 양말을 신고 지구 여행을 다녔다 지구를 다 밟고 와도 뭐죠 사실은 나는 내 양말만 밟았다 내 양말의 촉감밖에 못 느꼈어요 내 양말에 다양한 촉감이 느껴졌죠 전 세계를 돌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여러분이 인지 못하는 또 새로운 게 나타나서 구경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돌아다닌다면 그래도 사실 나는 내 마음에서 홀로그램 띄워놓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VR이 나타난 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VR이에요 이게 마음의 VR이 굴러가게 에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없는데 누가 경험을 해요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팔식이 합니다 팔식이 이렇게 나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러겠죠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색깔, 소리, 냄새, 맛도 누가 만들어줘요 팔식이 이렇게 만들어줘요 팔식이 해주는 거예요 팔식이 팔식의 견분이 에고로서 작용하고 있고요 상분, 형상, 상자 형상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견, 보는 자 주관도 만들어주고 보는 자도 만들어주고 보여지는 대상도 만들어줍니다 객관 VR에는 항상 보는 자가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어야죠 여러분 VR 안 해보셨으면 꿈 생각해보세요 꿈 꿈이 마음에 VR로 어디 다른 영상 구경하다 오신 거 아니에요 다른 오감 구경하다 오셨죠 꿈 속에 오감이 있고 생각,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꿈 속에도 나라는 게 있어요 자아가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보는 자가 있고 꿈 속에도 보여지는 대상이 있었죠 VR도 보는 자가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었죠 보는 자도 결국 이 에고의식 남과 다른 나라는 보는 의식이 채식인데요 이 대상을 보니까 주관과 객관이 쌍으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다 지우고 볼게요 다시 자 실식이 에고예요 나라는 에고 그러면 에고는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주관이면 객관이 뭐죠? 색성양 밑총이 객관이잖아요 대상 에고의 대상 주객이 있어야죠 주가 있으면 객이에요 보는 쪽이 있으면 보여지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여지는 대상도 팔식이 만드는 거고 보는 나도 자 에고도 뭐죠? 팔식이 만들어요 그럼 팔식은 뭘까요? 팔식은 무화예요 에고가 없어요 에고성이 있으면 어떻게 우주를 경영해요 그래서 이 팔식만 해도 벌써 팔식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나의 작용이라고 봐야 돼요 이 진여가 참나잖아요 팔식의 두 모습입니다 팔식은요 팔식의 본체는 본체는 영원 불멸의 참나 참나는 뭐죠? 공적의 형지요 텅 비어서 알아차리는 자리 여러분 이 주관과 객관이 쌍으로 등장할 때 이때 주관을 에고라고 하고요 서양철학식으로 순수인식의 주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참나예요 순수인식주관 서양철학에서는 선험적 자 경험 이전에 보는 자 경험은 한 번도 안 했는데 경험의 세계로 물들지 않았는데 보는 자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보는 자가 있죠 경험하지 않았는데 보는 자 그 보는 자가 경험으로 채색되지만 그 경험하는 자는 에고예요 경험하는 주체는 에고고 경험해지는 대상이 객관인데 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이 여러분의 우주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주의 신이에요 그 자리가 각자의 우주의 신이다 대우주의 신인 건 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일단 여러분 우주의 신을 찾아보자고 여러분 우주의 신은 뭐예요? 에고와 에고가 대상이 만나서 7식, 6식, 5식의 이 작용을 일으키는 걸 전체를 이루어지게 가능하게 만들면서 통으로 알아차리고 있는 자가 있다고요 팔식도 결국 알아차리는 자예요 알아차리는 자의 공적 영지의 작용입니다 팔식은 무의식적인 작용이에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하는 작용 여러분 의식할 수 없는 세계에서 꿈 하나 만들어도 꿈의 영상을 여러분이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꿈에 등장하는 건물이나 집들 수많은 다른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 팔식이고 또 여러분의 에고의 동일성을 유지시켜주는 게 팔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는 에고가 아니에요 에고가 아니니까 이 에고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에고한테는 이게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으니까 나 밖에 이게 있는 것 같다고요 에고 입장에서는 에고 입장에서는 밖에 있는 것 같다고요 색깔, 소리, 냄새, 맛 전체가 요즘 뇌과학이 그나마 접근해서 일체는 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말을 하잖아요 바깥 정보를 받긴 하지만 결국 내가 체험하는 거는 마음의 VR로 체험하는 건 여러분 뇌의 작용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모든 경험하는 표상들 마음법들도 다 의식이 알아차려야만 존재하는 존재다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 자체가 진여예요 알아차림 자체가 진여 이 진여가 알아차리는데 이 진여의 세계를 저기 서양 철학에서는 선음적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서양 철학도 이해가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한몫에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남는 장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양 철학식으로 말하면요 지금 나의 이 에고의 이 뿌리에 해당되는 이 진여의 세계 사물을 만들어내는 사물의 실상이 되는 이 진여의 세계의 이 견분, 상분을요 뭐라고 그러지 않나 선음적 자아라고 해요 여긴 경험이 안 돼요 칸트식으로 말하면 쇼페나우식으로 선음적 자아예요 여기는 여기도 알아차리는 자라는 건 알아요 순수인식 주관 쇼페나우안 이렇게 말해서 알아차리는 그 자체예요 여기는 주객이 없어요 통으로 알아차리는 자 상분은요 물 자체라고 그래요 칸트가 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즉 칸트 철학이 뭐냐면요 이런 형의 상황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선음적 자아도 할 말이 없고요 우리가 정보가 없고요 그냥 알아차린 것만 있잖아요 그 알아차림이 에고로 작용해서 아집과 법집을 부려서 무지와 아집 무지가 법집이죠 무지와 아집을 부려가지고 나와 남을 구분하면서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 속에서 인관성 속에서 이 세계를 인식하고 선도 짓고 악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색깔, 소리, 냄새, 맛 너머에 있는 사물 그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인지가 안 되니까 그거를 유식학에서는 상분이라고 해요 유식학이 엄청 정밀한 상분입니다 나름 사양철학과 갖다 대도 다 통해요 선음적 자아를 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쪽 보여지는 쪽 8식 안에 두 개가 있어요 보는 쪽 보여지는 쪽 그래서 이 8식은 그래서 견분상분이면 8식은 자증분이라고 해서 견분상분을 통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쪼개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8식 그 자체분 자체분이라는 게 있어서 8식 그 자체가요 견분상분의 달팽이에 두 뿔이 있듯이 견분상분 두 가지 작용을 8식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8식은요 오염되어 있어요 이 8식을 오염심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굴리는 신적인 존재인데 헤아릴 수 없는 신적인 존재인데 오염심이라 그래요 이 8식은 청정심이 아닙니다 무기성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무기라는 건요 불교에서 무기라는 건 무기곤 그러죠 기억이 없다 이런 뜻인데 어떤 기억이 없다 이런 의미가요 여기서는 선악이 없다는 뜻이에요 8식은요 오염심이에요 진여는 청정심 청정심 차이가 뭘까요 8식 안에 여기 진여 부분을 따로 구식이라고 부르는 정파도 있는 겁니다 구식 8식 안에서 본체와 작용을 나눠보는 설도 있고요 아예 구식과 팔식으로 나눠보기도 하고요 8식 안에서 오염된 부분과 청정한 부분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팔식설 구식설 저는 십식까지 막 주장하잖아요 그건 다음 얘기하고요 팔식 구식 어떠세요 팔식에 오염되었냐면 여러분이 저지른 뭔가 행위의 악의 업장까지도 다 품고 있어야 되거든요 팔식 자체는 청정이에요 팔식과 진여는 사실은 이 세계는요 원래는 청정한 세계인데 팔식 이 무의식 작용은 뭘 해줘야 되냐면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악의 정자는 누가 관리해요 팔식 그 관리해주는 역할을 팔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식은 오염심 오염심이라고 한다 이 그림 하나 보면서 같이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여기를 부식의 세계라고 할게요 여기는 팔식의 세계겠죠 여러분이 저지른 온갖 선악의 별은 악이라고 하면요 동그라미 선이라고 할게요 선한 일 악한 일의 모든 종자들 이게 뭐냐면 종자라 그래요 씨앗 같은 거예요 씨앗 여러분 의식 속에 업의 필림들이 저장돼 있다가 구현되거든요 종자들을 갖고 있잖아요 팔식 자체는 청정해도 오염된 종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염심 그런데 이 구식은 영원히 청정한 자리에요 청정심 오염되지 않은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오염되지 않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청정한 오염심 청정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진여에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 그냥 팔식의 본체와 작용처럼 보는 파가 있고 여기는 따로 구식이라고 부르지 않은 파가 있어요 유식에도 두 종파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유식학의 목표는 뭐냐면요 팔식에 저장돼 있는 이 오염된 업보를 우리가 만약에 다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살도 육바람이를 잘 닦으면 이 업장이 지워진대요 이게 다 지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이게 팔식은 팔식의 기능이 있잖아요 팔식은 업보 관리하는 기능이에요 업보를 보세요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업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 업보를 현행시킨다고요 우리 칠식, 육식, 오식의 세계로 나타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상분으로 한쪽에서는 견분으로 해가지고 선한 업보도 여러분이 좋은 복을 누리게 해주고 나쁜 짓 한 것도 그대로 구현되게 해준다고요 그런데 청정식은 여기는 불변의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는 무의의 세계 불변의 세계니까 오염이 안 된 거죠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팔식과 구식이라고 부를게요 이 두 개는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이 업을 지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걸 다 지웠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처의 영지예요 불지예요 그러면 팔식에 제작되어 있는 게 선밖에 없어요 선 그러면 불교에서 이걸 뭐라고 이걸 통틀어서 이 전체를 대원경지 큰 크고 원만한 거울처럼 우주를 비추는 투명하게 비추는 대원경지를 얻었다 그래가지고 그 지혜를 얻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부처 된다는 겁니다 이 대원경지를 이루신 분은 온 우주에 전지전능하게 나타나면서 중생구제를 한다고 해서 불지예요 육바라밀 실천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염심을 청정심으로 만드는 방법은 육바라밀의 구현입니다 은근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재밌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의 마음 하나의 세계 하나의 업보 하나의 운명 이렇게 주장한 것은 뭘까 이거에 근거한 거예요 유식학 유식학적으로 보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봤어요 가운데 지금 가운데 아래아식을 그려봤어요 아래아식의 본체를 이 아래아식이 보세요 한쪽으로는 이게 뭐겠어요 견분 또 이쪽에서는요 여기에 이렇게 작용해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게 하겠죠 상분 그렇죠 전체가 지금 아래아식의 작용이에요 이쪽도 아래아식 이쪽도 아래아식이에요 코 사이에서 에고가 오식의 대상인 에고가 세 개를 경험하면서 에고가 세 개를 여기서는 지금 이 부분이 세 개죠 아래아식의 작용이라고요 전체 에고가 색성향 미촉을 경험하면서 활발하게 표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속에 표상들 법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법과 법 사이는 연기성으로 굴러간다 그랬죠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계속 연기로 굴러가는 이 모든 것들을 시간 공간 인과성 이원성 속에서 체험합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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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법이 내 의식의 작용인 줄 알아야 그럼 법의 실체가 나오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자 법이라는 거는 세속적으로는 현상계적 세속적이라는 게 현상계적으로는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 인과성으로 굴러간다는 거고 절대계적으로는 절대계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진여라고요 진여 그 자체잖아요 이 가장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뭐예요 진여예요 이 진여가 이 텅빈 공성이 진여가 여기까지를 이제 구식이라고 하면요 진여 그 본체는 저는 십식이라고 봐요 그 본체가 구식으로 작용하면서 청정한 육바라밀의 육바라밀의 종자를 품고 있어요 청정한 종자만 품고 있습니다 구식은 구식이 품고 있는 종자들을 이데아라고 그래요 서양에서 이데아들은 청정한 것들이에요 왜 진여는 진여는 진여란 말 자체가 뭐예요 진 참대다죠 여기서 어떤 번뇌도 없어야 돼요 여는요 같을 여자거든요 항상 해야 됩니다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여의 세계는 더러운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80과 진여의 세계를 구분한 거예요 청정심에는 더러운 종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청정한 종자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80에서 우리가 우리가 짓는 모든 선악의 기본적 종자들은 80에 저장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공이라는 건 마음법의 실상을 깨닫는 거죠 마음법이 법에 무지한 걸 법집이라고 했죠 집착 법에 대한 집착 이게 내 밖에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가 지성질 가지고 우린 그렇게 알죠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할 때 얘는 얘의 법칙을 가지고 애가 스스로 내 밖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깨져요 참나 상태에서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 접속 해가지고 바라보면 참나의 작용으로 보여요 내 의식의 반영으로 보여요 마음의 VR로 보고 있는 내 실상이 드러나서 그래요 참나 상태에서는 여러분 뇌 속에서 홀로그램으로 보고 있다는 실상을 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내 의식의 작용으로 생각감정 오감이 육식 오식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전체가 한 진여의 작용이라고 보인다구요 텅빈 공성 텅빈 공성 진여의 작용으로 보인다구요 이 공성이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청정한 종자를 품고서 이제 또 우리의 선악의 종자 유루 번뇌가 있는 모든 종자들을 회식으로 관리해 가면서 현상계를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의 표상들을 만들어내요 이게 사실은 이 법이다 하는 거예요 법의 본질이다 법의 본질을 아는 게 법공이에요 단 공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법이 사실은 진여다 참나작용이다 이 소리예요 텅 비어있다도 아니에요 얘가 텅 비어있다는 측면이 이거예요 얘는 독자적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텅 비어있다 독립 고정 불변의 독자적 실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텅 빈 공성의 작용으로 나타난 거지 주관 객관 모두가 텅 빈 공성 청정심의 작용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깨달으면 얼마나 기뻐요 이게 법공이 화두에서 터지는 자리가 여기예요 화두 터지면 이거 아는 거예요 이 유식하게 말한 모든 이치를 탁 터져서 알면 화두 풀다 참나각성에서 알면 선정과 지혜가 닦여서 알아차리게 되면 마음 챙겨서 알아차리게 되면 이거 아는 거예요 이게 견성이에요 견성한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진열을 보는 게 견성이에요 도판이 있으니까 좋은데요 법공 특강입니다 좀 와닿으세요 진열 여기가 무국 10식이 무국이라면 이데아의 종자들을 품고 청정 종자들을 품고 있는 게 청정본유 존자라고 하죠 본래부터 있던 종자를 품고 있는 게 9식이라면 8식은 황극의 세계죠 실제 경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10식, 9식은요 불변의 세계고요 황극은 변화의 세계입니다 변화 이 불변과 변화가 아우러져서 한마음이라는 게 뒤숭기신론 가르침이죠 전체가 한마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펼쳐지는 7식, 6식, 5식을 우리가 애고성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 바깥에 있는 건 세계라고 판단해요 이게 법집이에요 나 밖에 세계가 있고 요거까지는 애고 내 몸뚱이까지 나고 내 오감까지 나고 진열을 모르니까 애고와 세계가 서로 주객을 이루고 각자 존재해요 각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애고랑 세계는 각자 존재해요 이 전체가 한 의식의 작용이고 한 의식 자, 8식의 작용이란 건 한 의식의 작용이고 더 들어가면 사실은 텅빈 공성의 작용이었다는 걸 알면 여러분 이걸 아는 거예요 반야신경이 오온이 모두 오온의 원문이 이래요 오온의 자성이 모두 공했다 자, 이게 뭔 소리예요? 반야신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경험하는 오온의 세계 이 애고가 오온이라는 게 몸뚱이랑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오온으로 대표하는 게 지금 오온은 세계랑도 연결돼요 내 오온의 몸뚱이 내 몸뚱이는 어차피 세계에 있는 몸뚱이거든요 물질을 같은 물질이거든요 이거랑 그래서 이 오온의 내가 경험하는 애고와 세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자성이 공하더라 독자적으로 독립, 고정, 불변된 실체가 아니더라 그게 공이더라 그래서 오온이라는 게 법이니까 법이 알고 보니 공이더라 그런데 이 공이라는 의미가 뭐죠? 단순히 자성이 없다라고만 풀면 저기 달라이라 중간파입니다 단순히 오온은 무상에서 연기하니까 여기 현상계를 지배하는 기본 공식이 연기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온은 연기법에 지배를 받으니까 연기법이라는 건 A가 있어서 B가 있는 거지 혼자 힘으로 못 있잖아요 혼자 힘으로 못 있으니까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논리적으로 이게 정합성이 있는 게 아닌데 팩트체크를 해보면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연기해도 자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일단 차치하고 연기하니까 자성이 없다는 그 측면을 인정해 주자고요 중간파의 주장 자성이 없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온은 자성이 없는데 사실은 지녀였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성이 없다 해서 끝나버리면 달라이라 아마 중간파입니다 귀류 논증 중간파니 해가지고 그런데 자성이 결국은 오온이 본래 공하다는 거는 스스로 자성이 없고 사실은 지녀의 작용에 따라서까지 가가지고 끝나야 돼요 원래 이 반야신경을 더 잘 풀려고 등장한 게 유식학이에요 반야신경을 중간파가 되게 왜곡해가지고 무자성으로 끝내버리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지녀 열반짜리로 해서 우주가 놔둔 거지 하고 설명하려다가 유식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라마의 갤룩파의 학설에서 끝나버리면 여기 중간파에서 끝나버리면 유식학까지도 못 넘어옵니다 불교의 역사의 발전 단계에서 유식학까지 못 넘어오면 유식학 다음에 유식과의 적이 이 반야사상을 더 회통한 대승불교의 아주 정점들이 대승기신론 같은 진짜 대승사상은 이제 또 구경도 못해요 무자성에서 끝나버린 지녀를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승기신론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오온은 본래 열반이다 자성이 없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온은 본래 지녀 열반이다 원래 반야신경도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도 이 얘기를 했고 유식학도 이 얘기를 했고 대승기신론도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중간판만 다른 소리 하냐는 거예요 무자성에 집착해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 복공 오온은 연기법이니까 자성이 없다는 복공은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지녀를 알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참나의 세계 참나는 직접 경험하지 못해보면 논리적으로 지녀를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왜 지녀는 불변인데 왜 인연따라 변하지 이거 설명이 가능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논리로 접근하는 분들 중간파 같은 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불변이면 불변이지 어떻게 변화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 이것까지 대충 아시면 여러분 복공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야신경 하나만 아셔도 지금 반야신경과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나라고 경험하는 게 결국 다 해서 뭐라고요 다 해가지고 육근이요 아니면 아니면 저기 오온이요 오온 육근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이겁니다 이걸 지배한 공식은 뭐예요 연기법 시공 안에서 인과성을 가지고 연기한다는 거 이건 팩트예요 이건 팩트예요 이걸 어떻게 부정해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고 따라서 여기에는 무자성 자성이 없다고요 무자성이니까 맞아요 이것도 팩트예요 여기서 멈추면 중간파 더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한지녀다 우주 전체가 한지녀의 작용이다 한참나다 한참나라는 소리예요 열반견 가면 열반견 가면 이 지녀 열반을 참나라고 지나라고 부릅니다 대승 열반견에서는 지나라는 말을 아예 써요 지나라고 그래요 지나 지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왜 불교에서 참나라는 말을 안 쓰는지 아세요? 에고로 생각할까 봐 에고성이 묻어 있어서 그래요 에고가 아니거든요 절대 일단 80만 가도 80부터는 에고가 작용하지 않아요 에고는 어디까지예요? 70까지가 에고예요 그런데 어떻게 80과 지녀의 세계에다 에고를 붙이세요 에고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 지녀가 다른 사람의 지녀이고 또 다른 모든 존재들의 지녀입니다 에고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나와 남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나와 남이 없는데 이 자리는요 시공 인과성 이원성이 없어요 지녀의 세계는 아래아식만 해도 벌써 80만 해도 이미 에고성이 없다고요 다만 이 아래아식은요 묘한 작용을 해요 아래아식은 80은 우주 전체의 카르마를 관리한다는 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시공과 인과성 이원성 세계에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작용하고 있는 지녀란 말이에요 묘한 존재입니다 80만 해도 벌써 이해가 안 돼요 80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80 어떻게 보면 끝없이 업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작용하고 있잖아요 80은 끝없이 내 눈앞에 이걸 펼쳐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작용하고 있어요 이걸 펼쳐내고 있고 저걸 펼쳐내고 이게 사실 다 참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80도 본래 참나거든요 참나의 작용인데 업보를 관리하니까 오염됐다고 하는 것뿐이죠 업보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생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인과성은 또 초월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애곡성이 없기 때문에 지가 무슨 업을 짓진 않아요 업을 관리할 뿐이지 이게 오묘한 자리입니다 80만 해도 벌써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세계를 얘기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불교를 연기법으로 끝내자 이게 중간파고요 귀류 논증 중간파라는 달라이라마 학파 이론이고요 유식학이나 다른 중간파만 해도 더 들어갑니다 이 유식학을 받아들여요 닉마파니 까큐파니도 다 중간파들이에요 크게 보면 근데 거기는 이제 자립 논증 중간파라 그래요 유식학 받아들여서 같이 닦아요 우리는 한진여다 그래서 업도 우리가 보세요 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업을 지어도 우주 전체 업을 가지고 보면요 이 우주가 나아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아무리 성불의 업을 지어도 다른 그 우주의 다른 중생들이 시커만 업을 계속 지으면 우주가 볼 때 펼쳐낼 수 있는 세계는 한계가 있겠죠 또 반대로 모든 중생들이 다 악업을 지어도 한 사람이 청정한 업을 짓기 시작하면 우주 전체는 들썩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같은 대보살이 불보살이 오시면 인류 전체가 대속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 모든 성인들이 오시면 우주 전체 업에 변화가 일어나요 중생들의 업에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옆집의 성인 때문에 나까지 내가 사는 세계까지 변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한업이니까 한업이라는 거는 공동 운명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업보 하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참나 하나의 세계고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한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이상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벗어나실까요? 여러분 참나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실까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실까요? 재밌죠? 그래서 오온개공 한마디에도 오온이라는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고 하는 모든 것 70, 60, 50의 세계도 연기법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사실은 자성이 없다 독자적 자성이 없다 자성이 뭐예요? 진여가 본래 자성이니까 가장 본질은 뭐라고요? 진여예요 오온의 본질도 진여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오온개공이에요 오온의 자성이 없다라는 소리는요 오온의 자성이 없기만 한 게 아니라 없는데 오온의 자성이 없는 그 공이라는 건 뭐냐? 알고 보면 진여다 이게 반야신경의 결론이에요 반야신경도 자명환경전입니다 중간파가 흐려서 그렇지 반야신경의 내용은 이거예요 오온은 본래 자성이 없고 없으니 자성이 없다는 것 독자적 존재가 아니니 본래 텅 비어있고 텅 비어있어서 생멸이 없는 자리라서 본래 열반이다 이걸 제가 입증해드린 게 8천송 반야경 강의 보세요 8천송 반야경이나 마하 반야바라밀경 강의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와요? 초기 반야경인데 공을 뭐라고 설명해요? 진여이자 열반이라고 설명해요 무자성으로 안 봐요 단순한 단순한 무자성이 아니라 자성이 없다는 얘기는 오온이라는 게 진여의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의 자성이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이 진여랑 별개로 독자적 존재도 아니고 진여 자리에 가면 오온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어요 텅 비어있고 공이니까 하지만 그 안에 그 자리가 열반 자리여 그 자리가 알아차림의 자리여 영혼 불멸의 공적 영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우주 전체가 한마음이라는 거 아는 거는 세상 쉽죠 몰라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지금 해보세요 이름 모릅니다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 초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데 우리가 한 진여라는 거 어떻게 할까요? 자 시간 몰라요 과거 모릅니다 미래 모릅니다 오직 영원히 현존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현존할 뿐입니다 이름도 몰라요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을 지금 다 초월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과거 몰라요 미래 몰라요 내 이름도 몰라요 끝났어요 근데 존재하시죠? 그게 아래아식의 세계예요 거기 아래아식의 세계예요 진여의 세계예요 그 세계에서 에고와 현상계 우리 몸뚱이를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팔식이라고 하고 청정하게 청정한 육바라밀의 종자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구식이라고 하고 청정 그 자체 텅 빈 그 자체는 텅 빈 중에 알아차리지만 이런 종자와 현상계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그 영역에서는 십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여 그 자체인 거죠 무국, 태극, 황극이 별건가요 무국, 극도 아니다 태극, 우주가 여기서 나왔다 황극, 우주를 변화하는 속에서 황극을 경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이다 공이 진여의 세계고 성이 구식의 세계 구식의 세계죠 청정한 마물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 상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팔식의 세계 팔실은 현상화시키는다 무련시키는다 존재 존재의 하느님 십식은 구식은 창조의 하느님 창조의 근원이니까요 실제 창조 작업은 어서 일어나요 팔식 경영의 하느님 창조의 근본은 청정한 구식이고 실제 창조하면서 경영해가는 의식은 팔식이고 업보 관리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식학 여기까지 할게요 유식학을 베이스로 해서 칸트 쇼펜하우보다 여러분 더 멀리 나가시는 겁니다 칸트 쇼펜하우는 유식학을 이렇게 진여의 세계까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고요 그래도 칸트 쇼펜하우한테 도움받을 부분도 많아요 유식학이 왜냐하면 이렇게 철학적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또 서양철학과 소통할 수 있구나 이런 점은 유식학 하는 분들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서양철학과 소통할 수 있는 건 소통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는 하나한테 한 진리인데 한 진리가 다르게 표현되는 거는 또 소통해서 사실 우리가 하나를 파고 있었구나라고 알게 해드리는 게 또 제 보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